틀어냈는데 미치겠네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숨을 좀만 쉬자 가끔 숨 쉬자 잠시만 쉬자 잠시만 쉬자 메 야 진짜 어두운 입은 새일바라하게 안보인다 시야 최악인데? 와 이거 어떡하냐? 이 정도 안 보는 줄 몰랐는데? 조심조심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돼 지훈아 나 놓치지 마라 지훈아 왼쪽 이 정도는 왜 이렇게 찍어주고 이 정도는 왜 이렇게 찍어주고 밖에 맞을 입을 테스트 내가 다 붙지는 마사지 이 정도는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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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 유행하자 자자 거기 타지 말고 빨리 와 이루자 약하게 보이지마 여기서 만만하게 보이자 음악이나 좀 들을까요? 아 좋다 어 돈이다 돈 맞노? 이거 돈이냐? 아니요 돈 아니에요 뭐야? 돈인 줄 아네 이씨 마이크 소리가 시끄러우면 어떡하지? 마이크 소리가 시끄러우면 어떡하지? 괜찮겠지? 아 너로 마이크 소리가 시끄러우면 어떡하지? 마이크 소리가 그락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 재밌는거 없을까? 땡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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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들어 놓아있으면 되게 나아올리겠다 여기 땡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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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소가 되게 애매한 캐릭터네 크지 같네 하 땡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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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적인 힘든게 없는데 이게 호흡적으로 너무 힘들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이 미안합니다 뽀로로는 없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 티비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주문제작을 하거나 저작권을 따고 뭐 그랬는데 뽀로로 이런거 하면 이제 그거 해야된대요 뽀로로는 내가 아예 주문제작을 하거나 아 우리 동희님 오셨네요 동희님 10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희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인형탈이 인형탈이 돌아봐봐 저번에 우리가 오늘 뭐뭐 있었지? 인형탈 중에 지니? 네 지니랑 양 양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짝 써봤거든 와 너무 무거워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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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토끼 토끼에서 사람들거 훔쳐서 토끼는거 어때? 어? 토끼는 캐릭터 해가지고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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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귀엽던데 뭐든지 갖고 토끼는 걸로 역대한거중에 보라돌이랑 짱구가 제일 인기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좀 사람 같아서 그런가요? 곰도 그러고 치시면 나쁘지않지 캐릭터가 유명해서 그런거 아니야? 그니까 근데 유명한게 없어 마음같아서는 막 나도 막 뽀로로 뽀 뭐 이런거 있으면 좋은데 둘리 이런거 없어 주문제작하는데 100만원인가 150돈데 했잖아 아니지 더 200돈다고 하지 않았나? 그때? 그때 아 너 없었나? 아무튼 뭐 아 힘들다 힘들어 차차 어휴 좁은게 어휴 좁은게 이거 대오류 10만원이야 엔시 다이노스 공룡탈이야 엔시 다이노스 공룡탈이야 멈추면 안되는데 자꾸 멈추게 되네 이게 하 졌어 야 수영? 수영도 컨텐츠하면 재밌을텐데 수영 배우기 이런거 여자강사한테 배우면 재미없을라나? 그렇지 않아? 여자강사 섭외해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러면 수영 전혀 못한다 액션 라면요 아까 저 만났죠 형님 지나가다가 101개 감사합니다 형님 지나가다가 만났었잖아요 그렇죠? 여자친구랑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아까 자전거 타다가 만났었어 핏이 올리자 장갑을 잘 못 낀거 장갑을 잘 못 낀거 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 쇠닭꺼풀 쇠닭꺼풀 오른쪽 쇠닭꺼풀 벗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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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사진 찍어도 돼요? 네, 찍어도 돼요. 찍어도 돼요. 나 카톡으로 보내줘. 야, 핸드폰 써야지. 아, 너 핸드폰으로 찍어줘. 카톡으로 보내줘. 자세 똑같이 따라하기. 무슨 방법? 아, 최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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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봐야지. 야, 야. 봐야지. 어떻게 나왔어? 오늘 최고입니다. 아, 보고 싶은데. 야. 잠깐만, 봐봐. 나 찍을래. 쟤네 뭐지? 최고면 안 해? 내가 찍을게. 정화생 같다. 내 느낌은? 그냥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찍 찍는 거 봐? 왠지, 왠지. 왠지 핸드폰에 사람이 많더라고. 아버지, 이곳에. 여자랑 왔으면 좋겠다. 여자랑 왔으면 좋겠다. 화면이 여기 있어. 아, 형. 더 얼마나 할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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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, 너 이리 와봐 어, 이리 와봐 이게 무슨 방송인지 알 것 같아? 네, 최군, 최군 최군 알아? 네 너 몇 살이야? 18 고2? 네 얼굴 한 번 보고 싶은데 아, 오늘 벗으면 안 돼 여기 왜 왔어? 네, 그냥 놀러 왔어 놀러 왔어 아, 근데 뭐 하는 거야, 지금? 그냥 있는 거야 그렇죠? 아, 이건 왜 튼 거예요? 네, 이러고 있으면 달풍선이 터져 신종 유도 목소리 들어보고 싶었어 어, 나도 방송에 나가는 거야 어, 어, 너도 나가 너 얼굴 팔렸어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가 어, 진짜 신기하다 뭐야, 근데? 가 저 핸드폰으로 가기 어? 가 가 가, 가, 가 어, 가, 가 하 신기하다 안녕 상대 이런 사람 이러는데 나, 나 원래 밖에서, 밖에서 비즈니는 처음 봐 어 안녕 아, 씨 안 올라가지 안녕하세요 오, ο, ο, ο 감사합니다.